민선 7기 3년을 맞아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의 공약과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순서입니다. 오늘은 문준휘 합천군수의 공약과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문준휘 합천군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함양 울산 고속도로의 합천 경유를 임기 중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합천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이 좋지 않아서 개발이 적게 된 지역인데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합천에 간보로 오십니다. 황광직광화공사에서 이름이 바뀐 청정합천신도시건설은 10년 이상 내다봐야 하는 사업으로 굴지의 기업들이 답사를 위해 합천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의 근거에 판단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국책사업이, 거대한 사업이, 합천의 미래에 중요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우를 딴 1회 공헌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당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이름인 만큼 주민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